으흐흐흐흐흐흐흫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흐흐흐흐흫 야 괜찮니? 야 야 야야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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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와드네 예 저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신기해 이건 꽐로 주세요 내 방송 보고 있네 허 뚜룹스 조금은 뜬금이지만 저번에 가짜 사나이 보고 뚜룹스 약 먹는다고 할 때 진짜 몇 년 만에 우렸어 나도 내 인생 한번 돌아보기도 했고 항상 고맙... 거 뒤에 누워있는 사람 진짜 못났네 아니면 여러분 TTS을 쓰세요 수술이라도 먹게 여러분 TTS을 쓰면 얘도 좋고 나도 좋아 맞네 왜 그래? 왜 그래? 훈련이라는 게 아마 내가 하고 싶고 내 의지가 강해도 몸의 자체가 나쁘면 어쩔 수가 없고 본인의 몸이 중요하니까 내 의지보다는 너무 막 진짜 양쪽 다 감동이야 맞아요 생방 처음이지 교관 봅니다 생방이란 게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내 의지가 강해도 시청자들이 뭐라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교육생 교관 봅니다 울지 말고 교관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라나왔지? 인성 문제 있는 교육생은 솔로몬인 것 인성 저 인성 교육생은 솔로몬인 것 교육생은 솔로몬인 것 너 잘한다 하지 마 못봤어 으하하하하하 야 괜찮네? 야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. 너무 괜찮네. 저도 귀를 그냥 좋아합니다. 위네네. 괜찮아요. 아 좀 봐, 새끼야. 누구나, 누구나 떨어지는. 원석이도 나머지 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. 누구나, 누구나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굳기로 할 필요는 없어.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. 시작한다. 진짜로? 리얼? 앗. 하나, 둘, 셋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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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거 진짜 좋네. 아니, 긴 고아요? 지금, 이게 원래 이렇게 소리지르면서 방송하나요? 수제, 수제 긴 고아를 많이 나왔는데? 오케이. 하하하하. 아잉! 위네네. 오, 자기는 좋아요. 자기는 좋아요. 저거 진짜 보면서 웃었어요. 가짜사나이 툭 나가신대였어요. 저 안 나가요. 이대휘 님이 그냥 받으시는 게 있는데 뭐. 집계한 좆박이더라고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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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저는, 저는 다 나가실 때 훗받이면 위험하기 때문에. 사실 와나나 님이 가짜사나이에 가짜가 어울리는 남자예요. 가짜코와 가짜사나이. 그러니까. 아잉! 와나나! 제가 연락 조금만 줄게요. 아버지. 아잇, 아잇, 뭐하냐, 아버지.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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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. 면접에서, 그게 엄청 많잖아요. 진짜 온갖 힙한 사람, 힙하고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면접을 봤다는데. 그쪽에서 면접을 합격한 유일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? 이 분이 와나나. 정형아 씨예요. 광고 개꿀? 인턴으로 광고하려고. 나중에 교관님들 중에 한 분 저렇게 면접 보러 오면 꿀잼이겠다. 저기, 교관님들 면접할 계획 있습니까? 아직 없습니다. 아직 없죠? 그분들도 바빠. 그, 봤어. 그럼 합격시킬 의향이 있어요? 아유! 저보다 센 사람 밖에 많으시켜요. 너 팔씨름 잘해요? 네. 해볼래? 아... 너, 진짜 개혁은 어이가 없다. 유튜브 광학을 잘 보면 그만. 야, 이거 나보다... 야, 이거는 진짜 없다. 재밌는 친구야? 어. 정첩방? 어? 정첩방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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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제가 내일 점심인가 저녁에 사기로 하지 않았으니까. 그렇죠. 오늘 정첩방. 오케이. 5일동안 불러본. 비옥쌤 5번? 어. 덤벼보세요. 원하나, 진가 한 표. 저기요. 저기요.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형들. 갑니다. 힘 푸셔야 돼요. 힘 풀어요. 힘 줄고 있잖아요. 저기요. 저기요. 정면으로 오셔요. 저기요. 저기요. 여기요. 힘 푸세요. 지금 힘 푸세요. 아, 지금 혼바닥이 길어요. 이렇게. 이렇게 할 때 해야 돼요. 여기 딱 잡고. 어? 힘, 힘. 힘 완전 풀어야 돼요. 다 풀겠습니다. 이렇게 돼야 돼. 갑니다. 저기요. 이거 페이크다. 잡고 있으세요, 가만히. 아, 진짜. 힘 주지 말고 3, 2, 1. 하면 간 겁니다. 아, 그럼. 이 정도, 이 정도. 오케이. 3, 2, 1. 다음에는... 편집을ccppd 앞에. 풀. 쿨. 쿨.. 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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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Y. 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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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유튜브 과학을 뽑아준 거죠.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고등학교 때 팔씨름 좀 날렸어요. 동의비행기나 날린 거 아니에요? 저기요. 제가 이긴 거 아니에요, 방금? 아이... 이겼다 할게요. 아이 참... 아니 내가 또 집중인 길을 눌러버려가지고 민망하네. 아니 뭐... 가짜 사나이에서 힘을 좀 많이 빼셨나 봐. 아... 바라봐! 넌 너무 약해. 아잉! 제가... 예. 로건 교관님이랑 발씨름... 붙여드릴 테니까 심상적이요. 다 먹으세요. 근데 궁금하겠어요. 우리 손 두 개 합치면 로건 교관님 이겨요? 아 못 이겨요. 거기서 교관님들끼리도 얘기한 게 로건 이길 사람 없다. 김계란님은요? 아이 멸치 새끼죠. 아유! 저도 이길걸요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왱니! 왱니! 가짜 사나이를 이긴 가짜 콕! 가짜로 교재판 묶지 마세요. 뒤지고 싶어요? 왱니! 왱니! 뚜룹아! 입대 한 번 더 해야겠다! 팩트! 뚜룹이가 입대를 한 게 아니고요. 뉴딧씨 간소화 버전의 교육을 받은 것이고 뚜룹이 입대해야 해요. 저 안 해요. 아 그래요? 네. 저 면증대요. 저는 외국인이라 가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가짜 사나이 입대 가시죠. 한국 시민권 딸 생각 없으세요? 없습니다. 만약에 따면은 머리 밀 때 저 같이 가도 됩니까? 옆에서 구경해도 됩니까? 어? 야전석 교관 밀어주시기요.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